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 귀한 생명의 말씀이시죠 중국의 짝퉁 시장이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놀랍게도 대략 그 개수가 2만 3천 개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유도 계란도 가짜로 만들 수 있다고 하니 실로 놀라운 일이죠 자동차로 가짜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니 대단히 놀라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흉내가 낼 수 없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고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타종교는 여러 가지 이단설 많은 것들을 꾸며야 되지만 거기에는 그렇들만한 소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그곳에 아무리 좋은 교류와 사람들을 선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 낼 수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타종교는 모방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믿고 있는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전릉자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습을 잊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한 여인과 성령의 연합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부터 흉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타종교는 어제도 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메스미디어가 나왔지만 그런 건 다 가짜예요 왜냐? 우리 기독교를 흉내 낼 수도 없습니다 우린 부활의 종교면서 자 오늘 마태복음이 증언하는 1장 18절에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 죄를 사는 권세는 모방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5절에 너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죄사함은 다른 종교가 모방할 수도 없고 사람이 모방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는 없어요 우리 인생으로 태어난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권세가 있죠 석가문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자들 앞에서 설법을 하면서 자기는 신이 아니라고 당같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얘기예요 무연중세 제도불능 신은 죄 많은 중생을 구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는 신적 염분이 없어서 중생을 구원할 수 없다는 굉장히 정직한 분 같아요 그 다음에 3세 중세 제도불능 신이라면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할 수 있어야 하고 시간 공간을 초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입보중생 제도불능 자기가 신이라면 중생의 모든 죄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한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 지은 자들은 다 내게 오라 예 담대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죄삼을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 타종교가 빈 무덤을 무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그 십자가 뭐냐면 우리를 가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빈 무덤입니다 우리는 이 모방할 수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강문정 목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